어? 어? 여기 면봉이야! 조심해라, 아버지. 알고 온 벽이다. 어, 여기 어디야? 어, 여기 아까 방문을...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, 문이 아니었네. 어, 이렇게 만들고... 어, 세정아! 세정아, 거울을 줄 알았어. 어, 이거 거울을 줄 알았는데. 가닥을 보니까 알겠는데, 가닥을. 거울을 보니까 진짜 모르겠다. 이거 어디야? 어, 어? 누가 당신이야? 여보! 세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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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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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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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진짜 무섭다. 저 사람 찍었고 있는거야. 엄마야, 여기 뒤로 봐봐. 어우! 무서워! 엄마 봐봐! 무서워! 여기는 여기 간에... 그리고 저기 길이 엉겨됐는지 아닌가 아니네. 응. 저거 아까 못 봤는데? 저거? 저기 나침반 같은거 나침반이 있네 바닥에 뒤에도 없는데 못나가는거 아니야? 여기 길있다 신기하다 여보 어 막혔네 여기야 여보 여기도 막혔어 여기 신기하다 여보 여기도 막혔어 어 당신 여기 있는거 아니었어 여기 신기하다 여기 왼쪽으로 하자 여기서 다 타놨어 엄마 여기 애들만한테 애들이 길이 잃어버리겠네 그러게 무섭다 울겠다 여기도 아냐 여기도 아냐 여기도 아냐 이거 꼬치야 이거 꼬치야 이거 꼬치야 어떻게 나가 못나가 어 여기 여기 아까 왔던데 아냐 여기 아까 왔던데 같은데 아니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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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노란 문 나왔어 주황색 문 나왔어 어 새로운 데 나왔다 벌써 끝났나 봐 주황색 문 나왔어 우리 돌아왔던 문이야 혜정아 일로와 어 우리 돌아왔던 돌아왔던 문이네 우와 아니 원래 여기로 와야되는거야 그건 아니지 출구 따로 있는거지 길이 있었어 잘 만들었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헷갈리게 하트네 길이 확 꺾이네 아 아 엄마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잘 있었거든 응 여기다 우와 되게 신기하다 여기에 비친 당신이 여기에 비친 응 응 응 여기 여기 콧콧을 두고 있는거 같아 그렇지 응 가자 가자 이 길이야 엄마 저기 바로 이 길이야 설조망이다 어 어 나침반 아까 엄마가 얘기했던 나침반 나침반 나왔어 아 여기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계속 장갑을 껴야겠다 그치 아 거울에 지금 거울 탔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래서 해놨구나 아 거울에 지금보다 더러우면 그게 안되잖아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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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됐어 안돼 안돼 세미나 안돼 어 생각보다 길다 그리고 어 막혔네 혜정아 카메라가 봐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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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보이나 봐 오 무섭다 카메라 determines 네 막혁 정현아 저 정현이 소영이라는 정현아 정현? 너 정현이가 정현아 정현아 세 mentally 지문을 웃으면 안 Kazina 안 Lower February module 애들이 공감 우리 출구로 다 왔는데 그래? 더 보이는데? 4명이대 세정아! 세정아 일로와! 세정아! 세정아 이쪽을 봐 왜 여기 안 보니? 세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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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이라서 잘 안 봤구나? 막혔네? 어? 여기다 출근해 탈출 성공!